안녕하세요 SK T1의 탑라이너를 맡고 있는 칸 김동하라고 합니다 일단 세계대회,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항상 참가할 때마다 기분이 새롭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지금은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탑에서 하는 플레이가 상대방 탑을 부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는 이제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저희 팀한테 많이 끼쳐줄 수 있도록 많이 서포팅하고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플레이가 맞물려서 미드정글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미드정글이 게임을 이끌어나가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탑캐리 메타가 된다고 해도 그것도 나름대로 제가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메타가 어떻든 간에 자기 플레이를 다 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평소에 유쾌한 이미지이기도 하고 계속 지목하는 거 보면 살짝 만만하기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기는 없는 것보다 많은 게 훨씬 좋으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이 오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이제 근 1년 반 동안 LCK가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한 게 없는데 꼭 이번에 우승을 하고 LCK가 최고라는 타이틀을 다시 뺏어올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